안녕하세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딘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 소개 드린 물건 현재와 미래같이 모두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근린시설 상가 경비 물건인데요. 감정가는 10억 3천만원 현재 반값으로 내려왔습니다. 5억 8백만원에 오는 4월 30일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상가 전면 쪽으로는 주차공간이 넓게 잘 빠져있는데 구규지 도로와 하천을 일부 이용중입니다. 오늘 물건 제가 현재와 미래같이 모두 괜찮은 현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굳이 현재와 미래 둘을 놓고 본다면 미래같이의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먼저 현재 상가 건물은 2012년식의 현황으로 일반 철골구조로 통창을 활용한 마감인데요. 연식을 감안하면 건물의 가치는 크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 현황인데 그럼에도 입지적 장점으로 임대는 잘 맞춰져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뒤에 가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은 보증금 6500만원 월세 230만원 가량에 잡혀있는 현황으로 최저가 5억원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합상가의 현황이 아닌 내 땅 위에 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이고 향후 토지의 가치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오늘 물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원읍에 위치한 물건으로 인근으로는 대구 지하철 1호섬 설화명공역이 도보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 향후 대구 국가산당과 이어지는 대구산업선 또한 계획이 있기에 미래가치는 대구에서도 상당히 높은 입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 임차인 관계에서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 몇가지 있는데요. 전체적인 호재와 함께 임차인 체크도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할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보시죠. 먼저 오늘 물건 사건 번호 2023 타경 2371 물건 종별은 근린시설 2012년식 건물입니다. 토지 면적은 101.94평 건물 면적은 114.71평이고 감정가는 10억 3,706만 4,800원 최저가는 49%입니다. 5억 816만 2천원으로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4년 4월 30일로 길이 잡혀있네요. 다음은 토지와 건물 금액 나누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토지 감정가는 8억 4,200만원 평당 825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4억 1,300만원 평당 404만원의 현황이고 건물 감정가는 1억 9,200 평당 181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9,400만원 평당 88만원의 현황입니다. 건물은 둘째치고 토지 감정가에서 확실히 49% 금액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위치한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바로 전면적으로는 설화명공역 대구 지하철 1호선이죠.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좌측편으로는 화원 옥포IC 차량 5분 거리 그리고 위쪽편으로는 유천 하이패스IC가 차량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물건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물건의 입지는 바로 여기 뒤쪽편으로 해서 대구 국가제의산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푸른색 부분은 기존 안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붉은색 선이 최근에 변경이 된 국가제의산단 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안이나 현재 변경이 된 안이나 큰 차이는 없고 개발이 완료만 된다면 오늘 물건의 입지 충분히 향후 지가 상승은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대구산업선 개발계획을 보시면 여기가 대구 국가산업단지 출발을 해서 바로 여기가 오늘 물건이 있는 설화명공역 지하철 1호선입니다. 그래서 대구산업선과 맞물리는 환승역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좀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총 9개의 역이고 총길이는 36.4km 여기 계대역 2호선과 오늘 물건이 있는 설화명공역 1호선 그리고 서대구역 대구권 광역철도조 환승통로가 만들어져 상호 환승체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대구산업선과는 맞물리는 환승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이 되고 사업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오늘 물건 그 가치는 점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오늘 물건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물건 실거래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전면적으로는 하나로마트 달성점이 상당히 큰 규모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화명공역을 기준으로 해서 3분만 이동을 하시면 오늘 물건인데 바로 옆에 건물이 2020년 7월달에 평당 865만원 매매가 7억 2천만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물건은 대지가 83평, 연면적 49평의 상가건물이고 2016년식 단층 상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변 토지거래 한 번 보시면 안쪽으로는 작은 공장들이 밀집한 지역인데 2020년 당시 평당 500 중반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편으로도 공장 물건들이 평당 700, 토지는 평당 500만원 이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물건 주변으로 월세 매물이 하나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물건이 바로 여기이고 여기 뒤쪽 편 성천로라고 해서 대로변입니다. 이 물건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 140만원. 오늘 물건 면적이 층별 53평가량이고 이 물건도 52평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 물건과 비슷한 현황의 월세 시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 쪽으로 보시면 오늘 물건 바로 앞쪽으로 아파트가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아파트 정문 앞에 상가건물인데요. 매매가 8억 5천만원 평당 1,171만원의 현황인데 이 물건 대지가 72평 연면적 84평의 2층 상가건물입니다. 이 물건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임차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말소기준 권리 보시면 2021년 12월 16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차인 사업일만 보시면 2008년 1월 8일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보증금은 천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차인도 사업일 보시면 2014년 7월 16일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11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2층 임차인도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1층 102호 임차인 사업일이 2016년 7월 22일 보증금 천만원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월세 41만 8천원에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101호 임차인도 사업일이 2020년 2월 19일 여기 말소기준 권리와 비교를 하면 앞선 사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2천만원 인수를 해야 하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임차인은 사업 확정이 없고 배당 신청만 되어 있는데 대학력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차인, 두 번째 임차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임차인은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이고 보증금액을 합한다면 총 5천만원, 월세 금액은 약 230만원가량 되는 그런 현황이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5천만원 보시면 임차인들 중에 배당 신청을 하신 임차인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 후에는 이 보증금 5천만원은 인수를 하셔야 하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말소기준 권리 채권 금액은 6억 1,300만원가량 잡혀있네요.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10억 3,700만원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높게 잡힌 그런 감정가로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최저가 49% 금액, 5억 8백만원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사진으로 좀 설명드리면 오늘 물건 바로 옆에 건물이죠. 이 건물이 2020년도 토지 면적 대비 평당 금액으로는 865만원, 매매가 7억 2천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평당 금액이었던 825만원을 오늘 물건에 반영을 한다면 실제 8억원 이상은 거래가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2차 금액이었던 7억 2,500만원 이 금액도 시세 대비 저렴한 금액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 방금 확인하셨던 임차인 현황에서 임차인 보증금 5천만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유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물건 보증금 5천만원을 인수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3차 5억 8백만원 최저가에서는 낙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설명드린 호재 부분도 좀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현장 임장을 통한 임차인들의 현황도 한번 파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주시면 권리분석, 대립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